어어? 얘네 막 다 흘리면서 먹네? 돼지야? 초록색으로 막... 이거 뭐 방사능 맥주인가? 차는데? 우리 선술집의 맛의 비결은 방사능이 아닐까? 자, 이번에 해볼 게임 예전에 엄청 핫했던 콘텐츠 태번 마스터를 기억하시나요? 그 태번 마스터에 이어서 이번에는 태번 매니저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글 정발이니까 한국어로 아주 편하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해보죠 드디어 도착했어요 오, 배경이 이렇게 야, 근데 태번 마스터랑 진짜 그냥 다 똑같은데? 가게 앞에 길 있는 거랑 저 초소고, 여기 성 있고, 사람들 지나다니고 오우 복장이 오우야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해보도록 합시다 선술집 문을 열어보세요 어떻게 열어요? 잠겼습니다. 나는 다른 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아, 한국어가 살짝 아쉽군요 입구가 또 따로 있나보지? 근데 가게가 생각보다 되게 크다 우와 너무 이쁜 어? 방금 뭘 본거지? 가게 안은 하나도 안 이쁜데? 여긴가보다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보드를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오케이 아, 생각보다 완전 가까이 붙어야 돼요 완전 가까이 붙어서 좌클리 좋아요,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주변을 둘러보고 정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어... 하하 어... 오케이 이곳은 한때 주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깨져 있네요 와... 아, 근데 재밌어 보여, 재밌어 보여 지금 구조부터가 개판이긴 한데 이거 청소할 생각에 벌써 싱글벙글 하는구만 보유 청소 꾹 눌러서 오픈 멋진 광경! 선술집을 50%까지 청소하세요 오호 좋아 좋아 어? 나는 지금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 것 같은데 폰트가 깨져 있네? 일단 작은 자네들부터 어? 이런 먼지는 그냥 털어낼 수 있어요 어? 이건 서빙보드 같은데? 대걸레로 좌클릭 오... 야 이거 대걸레질 하는 것도 느낌이 되게 좋은데? 이런 종류의 먼지인 걸레가 필요합니다 오오... 음... 청소하는 건 언제 해도 즐겁군요 어? 뭐야 이거 화장실이었어? 아, 여기 뒷간이구나 자, 이제 돌아가서 이 큰 오래된 쓰레기 더미는 옮길 수 없습니다 선술집에 그들을 덮을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덮어서 가려버린다고요? 쓰레기를 덮을 물건을 찾아보세요 폰트가 깨져 있지만 얼추 예측이 되죠 아까 보니까 걸레 같은 게 어어, 이런 면사포 같은 게 바닥에 있던데 오래된 식탁포 이것이 바로 내 쓰레기를 숨기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냥 덮는 거야? 인생 개 대충 사네? 이게 뭐야?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치 자취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군요 여자친구를 초대했는데 딱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이런 걸로 덮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이 것이 옛 주인이 장사를 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A를 좀 사야 될 것 같네요 자원 구매 이... 이... 리... 입니다 아이 한글?! 으 영어로 플레이를 해야 되나? 한글에는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폰트가 문제야나 이건 폰트가 깨져서 한글안은 다 돼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지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언어를 바꿀게요 영어로 바꿨는데 왜 이건 또 한글로 나옴? 일단 주문을 해보자 리소스 에일? 에일이 EL로 돼 있네? 하나만 시키면 되나? 오! 배달 온다 배송 짱 빠른 거 봐 쿠팡맨이었네 왔다 왔다 달려 달려 안녕하셔 고생이 많소 이게 에일이요? 포장해서 여기에다가 놔야 되는구나 됐다 이제 표지판을 고치라네요 어떻게 고쳐? 클릭하면 되나? 이제 내가 원하는 걸로 쓸 수 있는 거야? 우와 대박 플레임 플레임 바 불꽃 바 어때? 불꽃 표시 없나? 근데 종류가 되게 다양하네? 이거 괜찮다 맛있어 보이네 이걸로 하자 근데 왜 반대로 돼 있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봐? 태번에 열고 닫음 오픈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아! 밑에 손잡이를 좌클릭하면 이 간판이 돌아가네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열리고 다시 우리 쪽으로 돌리면 닫혀요 이게 클로징 상태인 거고 여기 손잡이가 생겼네? 이렇게 돌리면 오픈 이렇게 하면 클로징 오케이? 일단 바로 돌아갑시다 오픈하지 말고 이 상태로 무슨 오픈을 해? 어 따라? 오케이 해보자 다 했어 첫 번째 손님에게 서빙하세요 오픈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입꼬라지로? 음 앞으로가 많이 걱정되는군요 자 오픈했어요 오세요 손님 오세요 맛있는 에일 드시고 가세요 제발요 먹고 가라고 먹고 가시라고요 눈만 크고 이쁘면 다야? 이런 싸가 에잇 손님들 아니 갈 길이 멀지 않나요? 에일 한 입만 먹고 가세요 퀘스트 해야 돼요 맛좋은 에일이 써 어 어 어 어 어 어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우클릭을 눌러서 이렇게 서빙을 타 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에일 메뉴가 이거밖에 없어서리 네 에일 한 잔 맛있게 드세요 왼쪽 눈에 부었는데 왼쪽 눈에 흑흑룡이 봉인되어 있는데 그 흑흑룡이 맥주를 원했었나 봐요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잘 들어가네 그치 흑흑룡도 맥주 좋아할 수 있지 잠깐만 잠깐만 손님도 오면 안 되는데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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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일 없어 잠깐만 나 에일 없어 어 다 마신 다음에 테이블도 닦아야 돼 자 자 자 그러면 빨리 주문부터 하자 그러면 어 이거 설거지도 해야 돼? 설거지 어떻게 해? 나 잔이 그대로인데? 어 어쨌거나 주문 주문 어디서 하더라? 주문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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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었으니까 12개 주문해주고 어 이게 근데 시간 제한이 따로 있진 않네요 튜토리얼이라 그런가? 쿠팡맨 언제 와요 어 이게 설거지인가? 근데 깨끗한 물이 없어서 설거지가 안된대 어 여기에 설거지거리를 지금 넣어놨어요 대박 대박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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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왔다 씨바 싸서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됐다 일단은 빨리 주문부터 아 잘못했 아 약간 아쉽게 됐고요 그만 따라 됐어 여기 하나 둘 셋 맛있게 드세요 나 안 흘렸어 근데? 넘치지만 않으면 흘리진 않나보네 마저 따라주자 다 흘리면서 먹네 돼지야? 다 흘리면서 먹네 아무래도 돈을 주시니까 이거 어떻게 닦아야 되지? 어 어 그냥 좌클릭 누르면 되네요 오 이렇게 닦아주고 이게 티가 엄청난다 그치? 초록색으로 막 아 이거 뭐 방사능 맥주인가? 차는데? 우리 선술집의 맛의 비결은 방사능이 아닐까 설거지거리는 여기다가 넣어주고 자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게 됐네요 와타는 우물에서 기를 수 있습니다 좌클릭으로 겁나 돌려주세요 오케이 돌려 돌려요 아 좀 어지럽다 됐어 이거를? 어 넣었다 오케이 설거지 뭐 어떻게 해 설거지 어떻게 해 좌클릭을 꾹 누르고 물이 있는 곳에다가 위치시켜 놓고 뭐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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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오 야 씻겨졌네? 대박 야 이게 비눗물이네 오 야 이거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어 그리고 설거지가 몇 번만 하면 바로 다 되네 리프테이션 평가가 있어? 서빙을 잘하면 평가가 올라요 여관을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서빙하고 많은 좋은 평가를 얻으세요 안해요 치우고 뭐요 어 오케이 여기요 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여기요 뉴 레벨 레벨이 올랐습니다 여관 레벨이 오를 때마다 새로운 기능들을 열 수 있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레벨을 선술집 레벨 2 50원? 아이씨 나 맥주 방금 주문했는데 빨리 먹고 꺼져 아 아 다 흘려놨네 또 속상하게 방사능 맥주 잘 닦아주고 아이 흘려버렸어 아까워라 치우고 톡톡톡 톡톡톡 흘리면 거품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네 평가가 안 좋아 어... 나 슬퍼 아 돈 조금 준다 돈 주머니가 아니야 어... 근데 맥주 놓을 곳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cheap 잠깐만요 이거 맥주 4개를 들고 있으면 Shift가 놓는 거구나 H가 뭐지? 홀드 투 클리어 에브리틴 H를 누르면 전부 다 버리나봐요 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아니 근데 레벨 1도 이렇게 바쁜데 이거 맞아? 선술집 확장 새로운 고객들 새로운 가구 새로운 장식 바를 한 칸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창고도 늘릴 수 있고 오케이 오케이 뭐가 바뀌었는데 아 야 짐이 없어지네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라 짐이 하나씩 없어져 근데 왜 청소를 해도 이렇게 더럽지? 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이게 헉 테이블도 이제 둘 수 있어요 테이블 가구들 배치하기 어허 엄청 깨끗해졌죠? 이제 테이블을 주문을 해야 돼요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아 주문하고 이제 저 마차가 돌아가는 시간도 기다려야 되나봐 그러면 이제 다시 주문을 오 이제 주문이 되네요 간소한 테이블 하나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맥주를 쳐어어어 자아 아 넘쳤어 이거는 버려 이거 말고 이거 말이야 아니 그래 널 버려 얻다 버릴까 이거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H를 누르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치워지는 건가? 이걸 집은 다음에 이 H를 눌러서 여기를 싹 청소하기 해보자 그치 버렸다 저런 식으로 하는 거네 더 따라 더 따라 왜 안 따라지지? 아아 컵이 없네 예에에에엥 요 익려 오 이거 느낌 좋아 이거 설거지하는 거 설거지 변태가 되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야 됐다 한 번에 두 개씩 청소가 되네 좋아 가구다 이제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는 거지? 인벤토리 여기 있다 이렇게 두자 이렇게 완벽 바쁘다 바빠 원래 가게는 처음이 제일 바빠 영업 시작했을 때 적응도 안 돼 있고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하나 둘이 우리 집 주변에 또 새로운 치킨집이 생겼거든 근데 진짜 주문 너무 폭풍으로 몰아쳐가지고 다른 치킨집도 분명히 있는데 그냥 새로 열리면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주문이 막 몰려 그래서 전화가 막 계속 울리는데 받지도 않고 계속 치킨만 만드시더라 지금 내가 극골 아닐까? 오셨어요 아 두 명이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자 빨리 앉아 엉거주춤거리지 말고 시간 없어 야 벌써 195원 아 그러고 보니까 레벨업도 했던데 일단 창고랑 바 아 근데 바를 늘려봤자 전혀 쓸모가 없는 게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갈고리는 뭐야 오 음식 종류를 늘릴 수 있구나 아 근데 순서대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겠지? 자 이렇게 하고 아 진짜 너무 바쁘다 이게 맞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나? 지금이라도 장사 접을까? 직원은 언제 구할 수 있을까? 아 뭐 장사를 나 혼자 하나하나 다 하는 그런 데가 어딨어 직원을 구해야지 15분 후 오셨네요 자 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음 손님들 이거 맛있게 드시는 거 좀 구경도 좀 하고 무슨 얘기예요? 저도 좀 껴도 돼요? 얘네 다 맥주를 오른쪽 눈에다가 붓네? 다들 흑염용 한 마리씩 키우시나 봐요 어떻게 쳐 마시면은 잔이 저 따위로 되지? 그러나 뭐 테이블이 더러워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술지 보면은 모험가들이 와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는데 그거 엿듣는 재미가 또 있거든 선술지 그런 맛에 하는 건데 여기서는 얘기를 들을 수 없군요 말주머니라도 이렇게 대사가 나오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어 나 이제 좀 익숙해졌나 봐 좀 여유가 생겼어 어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어두워지네 이제 장소 접을까? 우와 야 저녁 되니까 마차에 불 들어와 있는 거 봐 너무 예뻐 무대 있다 사람한테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대면 말풍선 뜨는데 그게 뭐예요? 어? 뭐야 말을 걸 수 있잖아 무슨 일이야 님 좀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말을 거는 게 꺼지라는 얘기 서택지밖에 없잖아 귀중한 손님한테 무슨 막말이야 이 자식이 손님 귀한 줄 모르네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모았으니까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겠네 그치? 이게 가게를 열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빡셌던 것 같은데 이제 가게 문 닫자 밤도 됐으니까 이제 7시인데 너무 일찍 닫는 거 아니냐고? 어 닥쳐 내가 힘드니까 닫는 거야 알겠어? 주인장 마음이야 오오오오 가게 문 닫았다고 빨리 나가라고 건방진 것 좋아 이제 레벨업 해봅시다 레벨업 3 갈고리 이제 갈고리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어? 화장실이 생겼네요? 갈고리도 지금 뭐 아 주문을 해야 되네 식재료를 주문해야 되네 인스펙트 토일렛 지금 화장실이 버려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짜 너무 끔찍하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는데 어쨌거나 지금 선술집에 화장실이 생겼고 가끔씩 손님들이 쓸 거래요 더러움 수치에도 영향을 받고 너무 더러워지면은 선술집의 평판이 낮아질 수 있다 야 걸레 대걸레로 여기를 쑤셔야 되나 본데? 아니 뭐 얼마나 큰 걸 싸면은 뚫는 거 내가 해야 되네 너무 끔찍해 나 이러면서까지 먹고 살아야 돼? 이제 지금 뚫었으니까 됐고 I don't need it now 나도 나중에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건가? 자 그리고 내가 아까 너무 바빠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었는데 성으로 내가 갈 수 있어? 혹시? 뒤에 있는 배경이 장식인지 내가 갈 수 있는지 가게를 닫고 한번 가볼게요 너무 궁금해요 안 가집니다 여기까지 밖에 못 가요 그렇다는 건 마을도 못 가겠네요? 안 가집니다 너무 이쁘게 꾸며놨는데 먼발치에서라도 구경이라도 좀 하자 생각보다 많이 가까이 가지는데? 건물이 되게 이쁘네요 근데 하차가 왜 이렇게 부실해 보이죠? 바로 무너질 거 같이 생겼는데? 어? 뭐야? 나 평판이 깎였어 뭐야 이게? 거지가 여기 앞에서 계속 서성여가지고 계속 평판이 까이고 있어요 뭐야 계속 비추 누르고 있어 쟤? 아 내가 올려놓은 평판이 적선을 안 해주니까 애가 계속 평판을 깎나 보다 내가 가게를 닫아놔서 평판 까이는 거 어떻게 막지? 저기요 할머니 야 너 일로 와봐 말이 안 걸어져 아 나 이거 화나네 아 이 손님도 화나네 좀 깨끗하게 좀 먹지 어? 소세지가 잠깐만 큰일 났네 야 나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어어 3개 주문할 수 있어 코파우맨 제발 빨리 와줘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저 할머니 겁나 느릿느릿 가면서 계속 비추 누르고 있어요 쟤 뭐하는 누구세요 너는? 아 2인 테이블 대기야 저게? 아 2인석 대기구나 대박 대기줄이었어? 소세지 아 이렇게 걸어놓고 테이크 원 하나 가져가서 서빙 됐다 이런 쉐이군요 아니 2인석이 어? 자리가 없으면 여기 둘이 이웃해가지고 앉으면 되지 어디까지 챙겨줘야돼? 자리 있잖아 여기 와서 앉아 앉아서 먹어 물탱이 없네 그렇게 깝깝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사나 인생을 뭐야 3인석? 야 벌써? 내가 레벨 4가 되면서 애들이 아 이거 이거 아 이게 좀 밑자분이 있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건가 보네 너무 꼬였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레벨업을 해버렸나봐 저 멀뚱멀뚱 서있는거 봐 부담스러워 이런 실수는 1회차로 이것저것 부딪혀보면서 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다음 5레벨은 좀 신중하게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죠 돈이 좀 많이 모이면 2인석이군요 소세지랑 맥주 주문할 것 같은데 느낌이 딱 왔어 그렇지! 완벽한 서비 왜 이렇게 더럽지? 어디가 더럽 여기가 더럽군요 지금도 계속 더러운데? 혹시 화장실 썼어요 누가? 오메야 방사능 맥주 먹고 방사능 똥 쌌네 이거 에쓰 3인석 아직이냐고 젠장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구가 왔어염 아 이쪽에다가 두는거네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와 뭐야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었어? 아니네 3인은 갔네 아이 미안해라 어 이거 가격표 아 내가 못바꾸네 까비 태범마스터는 그게 개꿀재미였는데 가격 내가 정할 수 있는거 안그래요? 이거 한 100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람들 한명도 안오게 그게 재밌었는데 이게 조정이 안되네 누구 주문왔나요? 오케이 이번에는 소세지랑 맥주다 필이 딱 왔어 얘가 소세지 얘가 맥주임 아니었고요 둘 다 맥주였다니 꽤나 건방지군요 어? 거지다 평범하지 않은 손님들 당신은 점점 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될 겁니다 평범하지 않은 손님들이 가끔 당신에게 찾아올건데 어떤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례하게 굴 수 있습니다 우와 얜 옷이 왜 이래? 왕족인가? 좌클릭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을 걸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며 서빙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이런 진상들도 말이에요? 아니 30? 30원을 달래 좋아요 주니까 뭐 다행이라고 해야되나 개박스 어? 얘네 이걸로 막을 수 있어 길 가구 설치도 안했는데 막을 수 있어 아휴 자리가 좀 좁네 그래도 뭐 협소하면 협소한대로 먹어야지 어떡해 니네가 뭐 자리세 내줄거요? 확장공사비 대줄거요? 어 이제 손님 점점 많아진다 쉴 틈이 없는데 빨리 설거지부터 하자 야야야 사람이 너무 많이 와 이게 맞아? 뭐야 물이 없어 신이시여 신이시여 격하게 설거지해주기 확실히 빨리 휘저으니까 설거지 빨리 된다 그치? 나중에 직원 고용해서 자동 세척이 가능할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이 게임 지금 처음 해보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아 이제 돈이 확실히 많이 모였다 이제 또 슬슬 레벨업 할 때가 됐어 레벨업 해볼까? 바 레벨업 할 수 있네 어 옆쪽도 틀 수 있구나 여기 이쪽을 바로 쓸 수 있었네요 하나씩 한 번에 몰아서 하면 안 돼 업그레이드를 하 이러니까 또 돈이 모자라네 이게 자본이 100은 있어야 돼 레벨업을 하고 나서 손님이 갑자기 몰려온단 말이야 조금만 더 참고 돈을 모아봅시다 야 근데 왜 자꾸 번개 쳐? 어? 밖에 비 내려요 혹시? 날씨가 이상해 근데 비는 안 내리는데 뭐야! 3인석에 니네가 왔냐? 뭐하는 놈들이요? 웃긴 놈들이네? 2인석 여기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나가주시겠어요? 내 말이 안 들리나 본데 와... 토에서 먹고? 좋아 이제 업그레이드 갑시다 보자 보자 레벨 4 150원 바를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일러가 있어요 따뜻하게 하는 거야? 어? 후크 고기도 더 많이 걸 수 있게 되고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이거부터 해보자 그리고 후크도 고기 많이 걸 수 있으면 좋지 수프를 대령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보일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난방 쪽으로 보일러라고 하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영어를 직역하면은 그냥 데우는 거 솥 이런 뜻인 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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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뭐야 장작도 있어 장작도 패야 돼 나무 캐는 곳에서 땔감을 패야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장작이 겁나 패자 도끼로 대가리 찍어버리자 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면 쓸 수 있대요 뽁끼? 한번 해보자구 장작을 패야죠 뒤쪽으로 가서 어... 여기 장작 패는 곳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들고 허이야! 허이요! 허이요! 어... 딱 한 번만 패면은 장작이 꽤 많이 나오네 여기다 이렇게 배치시키고 그러면 이제 불을 붙일 수 있겠죠? 불... 어... 캣붓...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설마 저기에서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아... 미친... 시간 간다 물도 길어와야 되고 채소를 주문해야 될 거 같아요 하... 진짜... 미치겠네 10개 주문하고 물 길어와야 돼요 아우 토할 거 같아 아 나 물 길어오는 게 제일 싫어 머리 아파 물 넣고 오케이 됐으 이제 채소만 넣으면 되거든? 그럼 야채죽을 끓일 수 있을 거야 야채 수업 이렇게 하고 10개 階 수프 이걸 왜 지금 갈아쳐줘요? 다 해놓으니까 여기에 있는 채소들을 드래그해서 여기 안에다가 넣으면 된다고 하네요 오 오ela 생각보다 굉장히 머금직스럽게 나오는 걸 좋아 좋아 일단 장작이를 던져 넣고 와우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봉덩 제대로 안 넣으면 큰일 나네 다 넣었다 아 얘 넣는 것도 침착하게 해야 돼 아 얘 내가 이렇게 휘저어줘야 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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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천천히 잘 저어줘야 돼요 천천히 너무 빨리 저으면 맛이 없어지거든 자 됐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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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떻게 푸죠? 아 뭐야 아 야채도군 풀고 끝내줘요 풀 수 있어? 아 풀 수 있네 아 다행이다 아 이대로 데모 끝나는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네 이씨 야채죽 되게 예쁘다 그치? 아 갑자기 위시리스트가 떠서 진짜 깜짝 놀랐네 아 걱정하지마 이거 정발되면 바로 사줄테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어, 거지 왔다, 거지 왜 안 열려 오픈이 안 돼 근데 그냥 가 아, 가게 문 닫혀있다고 이제 뭐 돈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싫어요 갈기면서 가는 거야? 어쩜 저렇게 쓰레기지, 사람이? 맛있는 야채죽 있어요 읽어보세요, 맥주와 맛있는 야채스프 음, 스멜 되게 좋지 않나요? 냄새 좀 맡아보시라니까요 눈도 안 마주쳐주네 싸가지 없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아이, 건장한 게 생겨가지고 걸음걸이는 또 왜 이렇게 느려, 빨리 와 앉아, 앉아, 뭐 먹을래? 오케이 야채수포 하나요? 수염한테 먹이고 있어요? 가슴에 입이 달렸나? 희한하네 어, 이것도 그릇을 닦아야 되네 그렇구만 난 완전 준비된 남자 그 무엇을 주문하든 바로 내려놓을 수 있어 얜 뭐 기도해? 기도 되게 오래 한다 얍 어, 뭐야? 기도하니까 소세지가 사라졌어 아니, 명색이 먹고 마시는 게임인데 먹는 모션 정도는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속상하다 이런 거 맛있게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즐기는 건데 그래가지고 오른쪽 눈에 흑영룡한테만 주지 말라고 변기 뚫으러 가자, 변기 나 솔직히 변기는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 저게 오랫동안 방치해놓으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뭔가 기능이 좀 애매해 그냥 위생도 좀 완벽하게 못 채운다 정도? 그렇다고 위생도가 완전 바닥나지 않는 이상 뭐 페널티가 없잖아 근데 이쯤 하면은 할 만큼 한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 뭐 이제 가게 다 될 거야 자, 이제 데모는 즐길 만큼 즐긴 것 같고 슬슬 마무리 합시다 자, 이렇게 재밌게 즐겨본 태번 매니저 저희가 태번 마스터라는 게임을 정말 재밌게 플레이해봤었기 때문에 이번 매니저도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평가는 재밌긴 한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방향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좀 맛있게 식사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태번 마스터는 탑뷰였잖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있었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가게의 규모가 작았고 손님들이랑 1대1로 바라볼 수 있는 1인칭이기 때문에 먹는 모션은 좀 더 디테일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가장 크게 느꼈던 단점이 트레이에 있는 물건을 내 마음대로 두거나 버릴 수 없다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게 옆에 테이블에 빈 공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빈 공간마저 없다? 하면 계속 트레이에 물건을 들고 있어야 되는 상태거든? 버릴 수조차 없다는 게 난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 오히려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다 치울 수는 있었는데 내 이 쟁반에 들려있는 물건을 못 버린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화장실 시스템도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잘 모르겠고 거지 할머니를 내쫓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쫓는 때에는 불이익이 없다가 나중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귀족이었다거나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잘 대해주는지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차림으로 왔었다 뭐 이런 이벤트가 발생된다면 또 모를까 그냥 거짓 내쫓는데 우리의 평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솔직히 뭐 이런 점들을 빼면은 뭐 운영하는 데에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리고 확장되는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몰입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맥주를 뽑아낸다거나 수프를 만들 때의 그 동작들 설거지도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물로 쉬쉬하는 거보다는 컵을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수건으로 뻑뻑 닦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난 왜 이렇게 좀 더러운 거 같지? 아 여기가 서양권이라 그런가? 이상하네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돼서 정식 출시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장기 콘텐츠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모습으로 아! 아 야! 폰트 바꿔! 돈 들여가지고 한글 정발했으면 폰트는 적용이 되는 걸 써야 될 거 아니야! 다 네모로 나오는데 그래서 영어로 바꿨잖아 제일 중요한 걸 얘기 안 할 뻔했네 자 마치도록 합시다 대본 매니저 시뮬레이터였습니다 노과정용 자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은 한글자막 by 한효정